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는 힘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 일만 좀 해결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 일이 해결이 되면 금방 또 다른 더 큰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런 걸 네 글자로 뭐라 그러죠? 산넘어 산이라고 합니다 인생이 고달픕니다 결국 만만치 않은 인생이죠 제가 대학교 졸업반일 때 유학을 꿈꾸게 됐습니다 유학 나오는데 꼭 필요한 토플 점수를 좀 받아보려고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아주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우리 둘에게 그때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점수를 받는 거였어요 그것만 해결되면 그 다음 일은 다 만사 형통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죠 실제로 그 친구가 먼저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바로 저한테 전화를 줬어요 저도 같은 점수를 받은 게 아닌데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속으로 참 기쁘기도 하고 좀 얄밉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좋아할까 잘 일인가 그때는 더 이상 고민 없이 그 점수가 나오면 탄탄대로가 열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점수가 잘 나와도 인생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실제로 미국에 와서 공부할 때 더 힘든 과정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물론 지나고 나면 다 추억이고 간증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그 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다른 문화권에서 생활하면서 공부하는 게 순간순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피곤할까 왜 나한테 이렇게 잠이 쏟아지는 걸까 남모르게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이 과정이 모두 마쳐지면 그 다음은 다 잘 될 거야 이 학위를 받게 되면 더 이상 고민 없이 앞길이 행복해질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학위를 받게 되면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학위가 있다고 해도 일자리가 녹록지 않죠 요즘처럼 경쟁력이 심한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학위가 있다고 해도 일자리가 잘 안 생깁니다 이때는 또 이 진로 문제만 잘 해결되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이 진로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렇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집을 구하고 가정을 경제적으로 이끌고 또 자녀들 교육을 시키고 하는 또 크고 복잡한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계속 닥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산 너머 산이라고 표현하죠 이민자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이민 올 때 저 비자만 받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나 비자가 나오면 이제 정말 박치기 하듯 맨땅에 헤딩하듯 이민 와서 생활해야 되는 일들이 만만치 않죠 밑바닥부터 산전수전 다 겪고 여기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 배우고 자리 잡고 이제 좀 더 살만해진다 싶으면 문제가 없고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집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좋은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민 생활을 하면서 남모를 외로움과 어려움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핍박도 있습니다 저는 목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선택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런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가끔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저를 도와줄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어디 비빌 언덕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가족 없이 저희 가족만 이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휴일을 앞두고 있는 그때 되면 다른 집들은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눈 친척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는데 딸랑 우리 가족만 있을 때는 외로움이 더해진 때도 있죠 또 우리 함께 믿음 생활하시는 분 중에 사랑하는 일을 잃어버린 그런 분들은 참 오래 겪게 될 그런 휴일들은 참 어려울 겁니다 예전보다 더 그 빈자리가 커 보이고 그래서 마음 한 켠이 더 썰렁한 그런 휴일들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저도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이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겪다가 가끔 불현듯 불현듯 아 이거 그냥 다 접고 한국에 들어갈까 보다 이런 생각들을 가끔씩 할 때도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저희 가족들이 용기를 얻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든든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힘들어도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고 그렇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시작은 다 똑같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스스로 자기를 돌볼 수 없는 힘없는 아기들로 이 땅에 태어났죠 누군가가 계속해서 돌봐줘야 하고 보호해줘야 하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스스로는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어렸을 때 기적이 나 혼자 갈아봤다 없죠 없어요 나 혼자 분유 타서 먹어봤다 아기 때는 없죠 나중에 좀 커서 동생 것도 좀 뺏어먹고 그러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소망이 없고 힘이 없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슬픔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고통과 슬픔도 겪어야 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마주하고 경험합니다 작은 죽음들을 경험하고 큰 죽음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헤어지고 그들을 잃고 그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것들을 경험하죠 또 곧 자신의 죽음을 마주하게 됩니다 소망이 없고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모든 인간이 때때로 겪게 되는 공통적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다르다고 우리는 무엇이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리는 거죠 기독교 전통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죠 우리 모두는 어린 양의 피로 씻김받은 흰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보면 거룩한 백성과는 사실 거리가 좀 멀죠 그래도 나는 거룩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얼굴이 좀 간지러워요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안 지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작고 큰 죄를 알게 모르게 계속 짓습니다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이들에게 크고 작은 상처를 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통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바라고 기도하기는 성령님의 강권하시는 힘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사랑하고 신실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한량 없으신 용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무리 이리저리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가 완전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다른가요? 제가 믿기는 이것은 관점의 문제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참 중요하죠 이 관점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영향을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가 마주하는 공통적인 상황에서 우리들은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모든 것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리아와 마르다의 관점은 바뀌었습니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들의 삶은 온통 뒤집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모습이 바뀐 것이죠 남편이 없는 여인들로서 그들의 오라버니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보호자가 되어주었습니다 나사로가 마리아와 마르다의 법적 후견인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들이 세상의 어려움과 마주할 때면 오라버니 나사로가 나서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여인으로서 내기 어려운 목소리를 대신 내주던 아주 든든한 보호자였고 든든한 오빠였습니다 아마도 나사로가 두 자매의 금전적인 안정을 책임져 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자매에게 오라버니는 정말로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는 그들과 피와 살을 나눈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함께 웃고 함께 울며 모든 것을 함께한 피부체였습니다 오라버니가 누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희생하고 그들을 보호하면 누이들은 오라버니를 아주 극진하게 모셨습니다 갑자기 황망하게 젊은 나이에 떠난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에 이 두 자매의 삶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과연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일까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러 오셨습니다 현실적인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감성적인 마리아는 무덤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을 때 그에게 달려가서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나사로 오빠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를 어디 뒀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여 와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슬픈 마음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말을 합니다 보시오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죽은 사람의 눈이 마르다가 말합니다 하지만 주여 그가 저기 있은지 벌써 사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납니다 아마 마르다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예수님 이제 그만하시죠 저희가 이제 너무 힘듭니다 지난 나흘 동안 장례 치르고 슬피 울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느라 너무 힘듭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마리아와 제가 겪고 하고 또 앞으로 겪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좀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르다를 향해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믿고 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기도를 마친 후 소리를 높여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 짧은 명령으로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을 때 하나님께서 장차 마지막 때 행하실 일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셔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나사로는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난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난 나흘 동안 그들의 죽은 오라버니를 슬퍼하고 통곡하였는데 예수님의 짧은 명령이 모든 것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성경에 인물이 참 많이 있는데 저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참 좋아합니다 이 두 자매의 모습을 보면 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주변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급한 마음에 마음을 졸이지도 못하고 마르다와 같이 이리로 저리로 뛰어다니고 땀 흘리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때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관심 없고 한 곳에 집중해서 좋은 것을 좀 누리고 싶은 마리아와 같은 모습이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누구나 다 마르다이고 동시에 마리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감정 변화를 보면 사실 모든 인간의 감정 변화를 다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는 마리아이며 마르다입니까 죽음 앞에 어쩌지 못하고 떨며 눈물을 흘리고 분노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꼭 누군가의 죽음만을 향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죠 아끼고 바라던 무언가가 없어졌을 때 온 인생을 걸던 기회를 놓쳤을 때 그렇게 조심조심하면서 살폈는데 깨지고 부서졌을 때 우리는 슬픔과 아픔과 분노의 다양한 감정들을 동시에 경험합니다 우리의 일부분은 나가서 분주의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좀 힘을 내서 그렇게 온 손님들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니까 나가서 그런 걸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부부는 무덤에 주저앉아서 절망하며 통곡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에서 마르다처럼 손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그들의 갈 길을 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르다와 같이 씩씩한 모습 뒤에 숨겨져 있는 무덤에서 넉넉고 절망하며 울고 있는 마리아와 같이 연약하고 깨어진 우리를 만나서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울어주십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모두는 주님께 원망의 마음을 이렇게 쏟아낼 것입니다 주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주여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에 목까지 차오르는 가스도친 말들을 마구 쏟아냅니다 만약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우리의 말 그대로라면 이미 예수님과의 관계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이 계셔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내뱉은 말이 되고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이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바라보면 참 초라해 보입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젊음이 다 사라지고 그때 왕성했던 혈기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늙고 지치고 병든 마음과 부서진 몸으로 꿈이 사라진 무덤 위에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것이 무엇이건 간에 이제 그 꿈은 깨어지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목숨을 다해 아끼던 것이 죽었습니다 이 지경이 되기 전에 주님이 오셨어야 했는데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이 계시기만 했어도 이 지경이 되기 전에 분명히 그것들을 살리실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부터 속구치는 절규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어디에 묻혀 있느냐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깨져버려서 포기한 그 모든 것들이 묻힌 무덤을 가리킵니다 그곳에 세상에서 패배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잘려져 나간 것들 잃어버린 것들 무너져버린 사람들과의 관계 기억조차 나지 않는 포기한 꿈들과 바램들이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한때 우리의 삶에 화려했던 부분이었던 것들이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마치 나사로처럼 우리들 자신이 그 컴컴한 무덤 속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함께하시는 예수님께서 잠시 우리와 눈물을 흘리시다가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면 우리 안에 있던 마르다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예수님 돌은 그냥 놔두세요 저 무덤 열어봐야 아픔만 있습니다 슬픔만 있습니다 잘 묻어둔 것을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전능하신 목소리를 높여 외치십니다 나오거라 그러면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안에 죽었던 것들이 다시 생명을 입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음의 냄새가 나던 것들이 이제 무덤 문을 박차고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나에게도 있었으면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바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저도 어렸을 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그런 일이 나에게도 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열두의 혈루병 날 테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고 병고침 받았다는 설교를 들으면 야 나도 그때 거기 있었으면 그 옷자락 나도 잡았을 텐데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야 그럼 나도 그 기적을 한번 내 몸으로 내 삶으로 느껴봤을 텐데 그런데요 2000년 전에 옷자락을 붙잡아서 기적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가 안고 있던 우리가 포기했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마르다는 과거의 예수님만을 찾습니다 나흘 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살았을 텐데 그리고 우리 안에 마르다는 이미 내 꿈이 내 관계가 죽었다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그때는 가능하셨을 텐데 지금은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포기했습니다 이미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리아도 무덤에 앉아서 죽고 썩어가는 것들을 놓지 못하고 슬퍼합니다 야 이거 내가 얼마나 아끼던 건데 얼마나 바라던 건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죽음을 바라보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구름 중에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오시면 그분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늘의 천국과 천사와 함께 오시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실 것입니다 그때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새롭게 됩니다 온 세상에 가득했던 악과 질병과 죽음이 멈추고 새로운 생명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옛 것, 어그러진 것, 죽은 것들을 새로운 것들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새롭게 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머물고 우리가 그 안에 머물며 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서러움도 없고 불공평함도 없고 가난도 없고 아픔도 없고 증오도 없고 차별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담긴 눈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손으로 닦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픔과 슬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는 분은 이러한 천국의 모습을 기억하시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진 이 땅의 안락함을 찾지 말고 신앙의 길을 굳건히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꼭 붙드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살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되었는데요 저렇게 되었는데요 이미 다 지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이 땅의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정적인 것에 눈길을 빼앗기고 마음을 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돌을 옮겼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열릴 때 주님의 넘치는 위로와 함께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인들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삶을 바라봅니다 처음 되시고 마지막 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의 닫힌 시간 속에서 생명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을 품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영원하고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닫힌 시간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악한 것들을 마주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영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죽음과 무덤을 넘어서 부활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덤의 열린 문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때 죽음만을 떠올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영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의 손주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셨다면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포기하고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어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그것들로 더 아름답게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무덤에서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다른 관점을 하나님 약속 안에서 발견하시고 그 약속을 붙으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몸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Juliet 눈빛